인생의 조력자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신 부모님 아래에서 큰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지금 사실 자유를 외치면서 이번에 들어보셨어요? 이제 광복절 날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지금 좌파들이 진보를 위장해서 자유를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춘 부분에서 이것도 아버님의 교육의 역량이 컸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시키는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거는 금쪽이 안티로 컸잖아요. 오냐오냐 이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고 그 자가 컸잖아요.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금쪽이 안티로 커도 세상에 될 놈은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금쪽이처럼 교육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야 돼요. 뚜드려 패야 돼요. 무조건 내 새끼 금이냐 옥이냐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 정말. 그래서 저는 서울대 법대 입학 기념으로 선물해 주신 책의 선택의 자유 이런. Free to Choose. 네. 윌턴 프리드만의 책이죠. 보수 경제학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리스트를 올려놨는데 그 보니까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 그다음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경축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버님의 역량이 굉장히 컸다. 이런 멘트를 사실상 참모진이 써준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컨트롤하시고 본인이 대부분. 다 수정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적으시고 이거를 다시 참모한테 넘겨서 제대로 한번 조금 살보태게 이런 식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축사 부분에서 그 많은 경축사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의 앞으로 갈 길.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국정 철학에 대한 것이 이 경축사 한 부분에서 모든 게 쏟아냈구나. 그다음에 부친의 권유를 읽은 이 책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정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이 시대에 항상 위험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경제 부흥 일으키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건국을 하시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전쟁을 잡아주고 있다. 정말 이런 아들을 탄생케 한 아버님 대단하시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 어머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 우리 윤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도 계셨나요? 네, 아직.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죠, 어머님?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잘 몰라서. 아버님이 우리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이 가진 그 부정한 돈을 담지 마라라는 것을 평생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검사 임용됐을 때 특히 그걸 강조했다고. 그리고 변호사 잠시 갔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했을 때 제일 반가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변호사 아니다. 검사 나라에, 농먹으면서 나라에 일을 하라. 돈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제일 반가웠다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청렴함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점수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청렴하게 가는 게 맞다. 내가 보필하겠다 해서. 경제적인 건 내가 좀 여유가, 돈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보필하고 청렴하게 돈 먹지 말고 검사 생활해라. 당신은 당신 가는 길 옆도 뒤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서포트한 게 저는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보는데 그런 윤석열이라는 그릇을 더 크게 보듬은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크게 후하게 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그릇, 그리고 더 크게 담을 그릇, 윤기준 교수님께서는 더 큰 사람들을 잘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런 모습에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김건희 여사를. 서글서글하시고 또 이러니까. 그리고 또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뒤에서 서포트하고 뭐 이렇게 아빠, 저 강아지들 보고,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빠 저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하는데도 서로 이렇게 눈빛이 보통 사랑의 눈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쌤 낼만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담았다. 굉장히 포인트. 아, 내 아들을 담을 큰 그릇이구나. 그래서 그 한 점수를 줬다. 내 며느리감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딱 예의 갖추시고 이러는데 그 며느리를 보는 마음이 보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친구분이에요. 아주 친한 대학교부터요. 그런데 엄청 눈이 높았대요. 윤 대통령. 그래서 새칭 말하면 소개팅이죠. 다 빠고. 소개팅을 그렇게 해줬대요. 그런데 다 뭐. 아웃. 사진만 봐도 아웃. 한 번 만나고 아웃. 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1등 신랑감이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유명한 교수시고. 집안 좋고. 그러면 1등 신랑감이 키도 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이 뭐 마담뚜서부터 친구들이 소개팅 엄청 했는데.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 여사를 보고서는 첫눈에. 반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매력적. 그러니까 이쁘다 그걸 떠나서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뭐 여러 번 본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홀릭이라고 해야 되나. 파트너 아파트에서. 홀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확 느낌이 있어요. 아 여자가 봐도.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김건이 여사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여자를 봤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먼저 인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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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도 벌써 딱 보면 그냥 홀릭이에요. 네. 홀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매력적이다. 그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손가락도 길고. 웬만한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 김영윤 소장이. 저도 문 돕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딱 가네요. 또.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아름답다. 아버님이 이제 윤기준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신일 때도 솔직히 그 텀까지 광복절 축사하시고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떠나시는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을 기다리신 것 같고. 저는 그 경축사가 광복절 경축사가 아버님께 드리는 사부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겠다. 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내가 있는 기간 동안 제대로 다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아버님께 또 약속한 글이다. 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임종하실 적에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축사를 텔레비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데 내 아들이 하는 경축사에 보면 당연히 보는 거라고. 그러면 보고서는 마음이 이렇게 말할까 안심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저 정도 도사가 볼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다음에 표정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물론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가. 아유 저거 그냥 뭐랄까 서비스라고 그럴까 립서비스로 하는 말인데. 아니면 쇼맨십으로 하는 말인데. 진실이 없는 말인데. 뭐야 심지어 부모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바로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셔서 20분에 도착하자 20분에 20분 상간으로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은 이제 못하시고 그동안 잘 커져서 고맙다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추격을 하는데. 저는 정말 경축사를 지금 몇 번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윤교수님. 지금도 좀 그승을성 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바치는 사부곡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멋지다. 그리고 조문도 그 우스운 일이 뭐냐면 연대세브란스에서 조문을 했는데. 앞에 이제 그 헤드 당사역만 조문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이 조문을 했는데 앞에서 한 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네네네. 아 이재명이 조문을 왔는데. 조문을 왔어요. 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이 다음 사진이 조문한 사진인데. 이거 한 번 보시면. 눈빛 한 번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쫄았어요. 아 그러네요. 눈 못 마주치잖아요.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영수회담이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표정이 범죄자가 검찰을 만났을 때의 표정. 저는 이렇게 봤는데 입구에서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범죄자가 검찰을 만났을 때의 그 표정. 범죄자가 검찰을 만났을 때의 표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 사형만 들어와라. 이래서 인사를 하고. 방기문 전 총장님,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다 이렇게 주요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정말 알까 감정이입을 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는 건지 저는 좀 아노니만 못한 사람인데. 입구에서 정가사범, 잡범, 찌째명, 자수해라. 난리가 났어요. 입구에서, 입구에서. 네. 그래가지고 막 자수해라. 백현동, 대장동 난리가 났는데. 이 맞은편에 그런 세력이 있으면 개딜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개딜이 딱 두 명 나타나. 딱 두 명. 딱 두 명 나타나서. 그 앞에서 정말 사실 세브란스 장례식장 앞에서 이재명 파이팅을 외쳤어요. 파이팅을. 이야. 생각 없죠. 이야, 그 장례식장에서 파이팅을 외치냐. 그것도 두 명이. 그게 개딸이에요. 그래. 개 같은 딸들이에요. 개의 개딸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개의 딸들이 이재명 파이팅 외쳤는데. 여기서 이제 자수하라 찌째명 했던 그 사람들이 하도 귀가 차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용해졌다. 뭐 귀가 차잖아요. 그 장례식장 앞에서 이재명 파이팅 외치고 있는데. 그것도 막 수십 명 딱 두 명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갈바봐야 소용없다. 그냥 뭐 똥 피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 앞에서 이재명 파이팅을 외치냐. 그러니까. 이야, 진짜 양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사진은 제가 그냥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북한에서 김대중, 노무현, 별세는 애도를 표현했어요. 애도를 표명했어요. 제가 빨간 줄을 껐어요. 김대중, 노무현, 별세는 애도를 표시를 하고 표명을 하고 조의문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별다른 조용했죠.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에게는 조용했고. 빨간 좌파 대통령에게는 조문을 보내고. 이제 전달, 조의문 편 전달하고. 별세 이제.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뭐가 안 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중요한 것을 또 뽑아왔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과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런데 볼 때 침묵을 이어갈 거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모친 때는 북한이 직접 조의문을 보낸 바 있죠. 그래서 빨간 줄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김정은이 친서 형식으로 또 조문을 전달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 하노이 노딜. 그런데도 그냥 개인적인 인연. 개인적인 인연. 빨간 줄. 개인적인 빨간 인연으로 인해서. 빨간 인연. 그래서 조의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 빨간 인연. 빨간 인연. 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별세 이틀 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별세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조문단을 파견했죠. 빨간 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장이 직접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그 대조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별세 소식에는 어떤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침묵으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빨간 줄 끈 것과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경축사를 쭉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민주주의, 공산 세력과 싸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그러네요. 아이고, 조화 보내지 마라. 정은아. 네 조화 필요 없다, 이러면. 정말. 이제 국민들도 이렇게 조문을 많이 갈 텐데. 아, 국민 조문은. 사절했나요? 아, 네. 사절하고 그냥 이제 너무 크게 가족장으로 지내고. 가족장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지, 강력한 의지로 18일 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가야 되니까. 네, 지금 원래라면 15일 광복절 경축사 하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떠나시는 상황이었는데 아버님이 20분 아들 기다리고 그 사부곡에 화답하시고 기다리시고 이제 가족장 짧게 치르시고 이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도 강력한 의지로 예전과 같이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마음만 받겠다. 이제 일반인들 조문을 하고 아버님하고 연결된 관계분들. 가족장이면은 조문 잘 안 받더라고요. 다른 일반인들도 보면.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이 국민들 조문 받기가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조화와 조문 다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말 사람 됨 이런 것들 정말 아 내가 자식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답글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아 저도 내 새끼는 정말 괜찮은 조력자로서 그러니까 엄하게 키워야 돼요. 엄하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죠. 우리 김 소장은. 딸. 딸이요? 네. 우리 딸을 또 너무 부드럽힐 수도. 안티 금 쪽으로 가고 인간 자체를 존중하며 바른 조력으로.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력으로. 내가 세상에 가장 좋은 조력자로서 윤기중 교수님. 표시하신 윤기중 교수님처럼 아들의 주력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으로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한 두어 번 읽으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맡아서 처음만 다행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저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 특히 미국은 정치계, 학계, 그 다음에 재계. 상류. 언론계, 상류는 유태인 혈통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교육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하게 키운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율법, 규율에 따라서 가족 율법도 있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게 커서 물론 머리 좋은 것도 있지만 전 세계를 장악한 거다. 그러니까요. DNA도 분명히 영향력은 있지만 교육이 따라오는 거. 그럼요. 문 밖에 교육 필요 없습니다. 문 안에서 어떤 교육을 가르치나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데 잘 키우겠습니다. 세 살, 여든까지 가니까 세 살 때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좌판원들은요. 겉으로는 인권 찾고 무슨 정의 찾고 평등 찾고 그런데 지 새끼들한테는요. 아이고, 엄청나요. 그러면서 엄청나지 새끼들한테는. 대표적인. 아니, 살살살살 키워.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임동화도 있잖아요. 임동화. 임종석 딸, 임동화. 미국 상류 사회 파티 이런 거 보면. 아니, 조국이, 조민이 키운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아들, 딸 허는 짓거리 보세요. 귀걸이. 맞아요. 국가 돈이나 뺐어요. 대통령인데 제 아들이 국가 돈 빼먹으려고 그거 보세요. 김대중 그 아들들 보세요. 얼마나 재임 시절에 헤쳐먹었나. 이번에 그때 보상받은 것 가지고 코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휴, 하여튼 이남들과. 상가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명유 소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